쓰러진 수년 나 지금 여기서 무얼 하는지 상산조각 난 이곳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 위에 버텨내고 당신 위에 살아남지만 유령들은 나에게 짐이 되겠지 가족도 있겠지 꿈도 있겠지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랑 무슨 권리의 마지막을 빼앗나 사랑을 위해 배워야만 해 조만간 이래 이젠 너무 늦어버렸지 저만 sana 한번 말 rover 사례 anch tilt 본인이 자세힐 손 안아 avez ownik